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뇽 짠 오늘 먹을건 이거에요 이거는 짜파게티 왠지 오늘 짜파게티가 매우 매우 땡기더라구요 그래서 사갖고 왔습니다 여기다가 계란후라이 이렇게 얹었구요 청양고추랑 캡사이징 좀 넣어서 좀 매콤하게 먹을게요 사천짜장 우선 캡사이징 하나, 둘, 조개만 넣을게요 그리고 청양고추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비벼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짠 많이 뭉쳤지만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겠다 맛있고 맛있게 먹는술 맛있게 먹는걸 좀 먹으면 진짜 아주 다시 먹으니까 오늘은 이거 ㅎㅎ 맛있게 먹는건데... 너무 맛있게 먹어서 오늘 한참이라고 하는거에요 맛있게 먹어도 전통 한참인데... 맛있게 먹을 수 있는걸까? 맛있게 먹었Z까? 맛있게 먹을래? 그냥 궁금해서 먹어요 노른자가 익어버렸어요 어 여기 캡사이즈는 다 뭉쳐있는데 아 ическое 카치드 에어넥 마요네즈 에어넥 에어넥 그렇지 짠 참 짠 짠 짠 두툼 음 이 자 손 진짜 음~~ 바삭바삭 화끈해요 너무 맛있다. 치킨무 맵 캐첩 맵 캐첩 마늘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무 맛있다. 진짜 너무 잘 먹었어요 와 진짜 화끈한 짜파게티 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구요 저 가볼게요 안녕 오즈 여러분 사랑해요